안녕하세요. 엉클플랜트의 엉클 서종관입니다. 금일은 하월 키우기 번식시키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이 하월 크라슐라입니다. 옥색의 잎을 가진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외국에서는 제이드 플랜트라고 불리고 돈, 행운, 우정을 상징하는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월은 돌나물과 대구 돌나물 속의 다육식물입니다. 꼭말은 풍요를 나타내고 가업의 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많이 키우고 유통되는 식물입니다. 보통은 염자, 돈나무 등으로 불리고요. 키우기 쉬워서 처음 식물을 접하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기를 가지고요. 겨울 생장형의 식물입니다. 여름 휴면기를 거치고 생장 속도가 빠른 편의 식물의 특징이 있고요. 개화의 시기는 겨울부터 봄까지 자생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등지이고요. 여름 아열대 기후에서 자생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화월의 개화입니다. 화월은 품종에 따라 개화가 잘되는 품종, 잘되지 않는 품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개화를 위해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개화기인 겨울부터 봄에 들어가기 전에 가을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연의 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키워주세요. 1. 가을에 10-12도 선으로 서늘하게 유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따뜻하게 키운 화월 보다 오히려 관심을 덜 주고 사무실에서 키운 화월이 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건조한 환경에서 개화가 잘되는 식물입니다. 주위 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개화가 잘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경우에 튼실하게 자라는데 개화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화 전에 습도를 40% 이하로 낮춰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늦가을로 갈수록 물주기를 줄이고 개화 전에는 거의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물주기는 개화보다 성장을 부르게 됩니다. 낮과 밤을 분명히 나눠주시고요. 서늘한 저녁의 온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실내의 경우에는 난방을 통해 야간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개화를 보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치를 너무 자주 옮기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화월이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곳을 정하셨다면 거기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고요. 분갈이를 너무 자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화 전에 화분을 가득 찬 식물을 보면서 아 저건 너무 좁은 거 아닌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화월은 이렇게 빡빡한 환경 그리고 가득 찬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분갈이를 하시면 성장에 더, 뿌리 성장과 줄기와 잎의 성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개화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기준으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절감, 충분한 빛, 극한의 환경, 삼박자가 맞았을 때 왕성한 개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월의 온도입니다. 성장 온도는 낮을 기준으로 16에서 24도 구간에서 잘 성장하고요. 저녁에는 10에서 13도 정도가 유리하겠습니다. 겨울철은 3도 선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겨울 구간에는 7에서 10도 선을 맞춰서 키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의 요구도가 높은 편이라 밝은 곳에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빛은 풀선 구간에서 잘 성장하고 파셜선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의 양이 오전을 기준으로 6시간 이상 지나가는 곳에서 키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내에서는 최대한 빛을 확보하며 키워주시고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오래 키운 화월은 우짜라거나 갑자기 빛을 늘렸을 경우 잎이 타거나 훼손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키우시기 좋은 위치는 빛이 충분한 공간으로 발코니나 베란다 등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키우시는 경우 한여름에 오후 빛을 주의해 주시고요. 겨울철 베란다의 온도가 3에서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실내에 빛이 충분한 곳으로 이동해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물주기는 다육식물인 것을 기억하셔서 화분의 흙을 충분히 말려 물주기를 해주시고 겉흙을 기준으로 3분의 2 정도가 마르면 충분히 물주기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습도가 높은 여름 장마철과 겨울에는 물주기를 줄이시고요. 낮과 밤을 분명히 구분하여 키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 휴면기를 잘 지낸 화월은 겨울 시즌에 빛을 충분히 받고 환경이 맞다면 개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휴면기에 너무 많은 물은 오히려 식물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뿌리와 줄기를 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화월의 수액은 동물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번식은 가정에서 삽목과 잎꽂이 등으로 쉽게 가능하겠습니다. 삽목이 잘 되고 번식이 잘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식물의 수형에 맞춰 절탄하신 후에 삽수를 준비합니다. 삽목은 끝가지 혹은 중간 잎을 통해서도 모두 가능합니다. 삽수가 될 부분을 5-10cm 정도 모양을 갖춰서 잘라주세요. 자른 부위에 오염을 막기 위해 1-7일 정도 말린 뒤에 흙에 삽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삽수가 고정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세요. 흙에 수분감이 있다면 그 수분감이 마른 후에 물을 주시면 됩니다. 수분감이 없다면 바로 물주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발근이 되고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밝은 나무 그늘과 같은 환경에서 보관하신 후에 점차적으로 빛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화월 키우기 번식시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